선선한 바람이 불고 햇살은 따뜻해 요즘 가을 운동회가 한창인데요. 대전중앙초등학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우러져 함께할 수 있는 가을 운동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운동회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현장을 김지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 친구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을 안고 뛰는 학생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치열한 이어달리기 승부가 펼쳐지는데 마지막까지 그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1등한 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마지막인 운동회인데 아주 재밌고 친구들과 이런 마지막 운동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창한 날씨에 재밌는 운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짜릿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경기 외에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기들도 준비돼 더욱 풍성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한번 학부모 들다리게 체험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운동장 위에 정해진 위치로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가을 운동회 때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지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아기자기한 율동을 선보입니다. 학생들의 깜찍한 율동에 지켜보는 학부모들과 선생들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 연습하고 했지만 연습하는 동안은 아이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오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 남기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 운동회라 참여했는데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이들 준비도 참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는 봄 운동회를 개최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면서 가을 운동회를 여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연다고 해도 학년별 간단한 체육대회로만 열리는 곳이 많은데 대전중앙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이 마음껏 체육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가을 운동회를 하게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보문산과 식장산이 허니 부위고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배웠던 지적인 능력이 이런 교실 밖에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동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또 아름다운 신체활동을 통해서 심미적인 감성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운동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심에서는 이런 학교 운동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매년 이렇게 학부모 한마단 축제가 열려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간의 화합과 동심의 시간을 가지고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대전 중앙초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모인 운동장.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운동장에서 한껏 뛰어놀며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